갑시다 이제 네네네 하죠 나 4,500원짜리 총 한 번 사줄께요 내가 어 밖에 힘드나? 어 갈게요? 아 뭔지 안 써보는데? 갑시다! 조용조용조용! 아 아 튀어나갔어 흐흐흐흐흐흐 아 아 이씨 아 나가야돼 나가야돼 아이씨 자자자자자자 다 나갔었는데 3,200원 자 가희 이거면 조만 더 오면 돼 오면 바로 해! 그냥 난 얘기했어 오면 바로 해 된다고 위 위 이만해 주도есто일꺼야 오개오개 얘가 움직인다 ㅜㅜㅜụ 얘가 움직인다 ㅜㅜ 움직인다 쟤 먼저 보내고 좌우 확인하면서 확인하며서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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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ltro hardship 맞아 으흐흐흐흐흐흐흫 어흐 어흐흐Ş 어흐흐흐형 아 맛있게 드셔 아주 아 나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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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뒤에 다니시면 안되지 그거 그렇게 아우 저거 못 듣는다 저거 아우 아버님 보셔야지 아유 못잡았네 어디갔지 그 팁은? 괜찮습니다 야 이거 인간도 무빙 왜 왜 스티브 그치 아무도 없어? 나밖에? 노친거로 보고 감사합니다 갑시다 출발 아냐아냐 이건 아뇨 이제요 아 이건 뭐야 짜져 아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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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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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아 혜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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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일로 요건 요건 내꺼 아 좋습니다 오케 아 악chant 도 몸 sorts 조합이 좀 좋네 우리 재잔데 이거 와 scallop 너무 잘했어 지금 enqu Nemo 왔다 X2 바뀌어서 어딨지 두근두근 된다 뭐 어딨어? 나 혼자 어딨어? 이거 인간이! 어 좀 뭉쳐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잠깐만요 지금 이거는 어딨어요? 지금은 좀 모여있으니까 공격까지 말고요 뜨누이구가 바로 공격가 이렇게 바로 위스피싱해버려 아 널 약이야 아 아 나오다 포탑맞아 됐구나 어 안 죽어 무슨 몇 발을 맞아야돼 어 누가 몇발? 30발 30발 아 나 한 번 죽어야되는데 캠파야되는데 뭘 사 몇자비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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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쉴드는 뭐야 또 이런거 아 여기있구나 갑시다 남자와 무슨 쉴드입니까 쉴드 뭐야 이거 어? 뭐야 이거 뜯어버려 이거 굳어 그냥 폭력적으로 변해야돼 아주 아이고야 어 나 살았다 한 마리 더 벗고 아이고 어 어 이모거 좋았다 깔끔했다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조금 응 괜찮아요 근데 외망 왜냐면은 이제 다 폭탄 제거했으니까 괜찮아 괜찮아 이러긴데 우리 흐흐흐흐흐 부서 그냥 부서 이거 뭐야? 이거 무슨 시체야? 앞에? 고려 시체요 이거? 어 이런거 있더라 아까 보니까 거의 다왔어 우리 지금 나가고있는거 같은데? 어 잡아야돼 잡아야돼 다 됐네 다 됐네네 됐네네 나가고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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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좋고 아우 날아앉혀도 다 죽게 죽여줘 됐다 됐다 하 아 너무 올라가지마요 아 아 깜깜 아 제일 좋은거 샀다 제일 좋은거 어 저기저기저기 아 와 아 망나리 형님 우시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뜯어버려 그냥 조용히해 아이 감사합니다 이거 집중해가지고 조용히 뜯어버려 그냥 어 너무 집중해가지고 나이스 다섯마리만 더 네마리만 더 좋았어 아니야 이거 나가여 우리 우리 욱수만 살려는데 이거 나가는거 아니야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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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감사합니다 막내 막내야 잡아야돼 이거 세대암 뭉쳐 세대암 뭉쳐 뭐야 이거 잠깐만 얘 어디 또 하러가는거야 하나 남았어 어 아 세마리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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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빨리 나가 아 아 스키브 왜 이렇게 느려터졌어 늘어나 질기샌데 여! 여기 여기 여 муз정 길에서 olsi 잘했다 왜 나 안 움직여 이게 뭐고? 아이고 좀 멀리있다 멀리있다! 이oding 소리 안 나네 96鳥 좀 열고 사세요 사세요 님들아 난 나는데 뭐 어디ć denen 부솟는데? 위에 부셨다 아아 flooded 죽였쬤 나이스, 나이스, 살았어, 살았어 야, 이기겠는데, 인간이? 세곱순만 지키면 돼 어, 저기, 마지막에, 저기 보인다 앞에 아, 막내님, 감사합니다, 고마워요 아까 저쪽까지 가서 탈출했어, 우리가 어, 어, 앞에도 못 붙인다 어, 거의 다 왔다 뒤에 아니야, 뒤에 아니야? 한양아, 너무 혼자 가지마 한양아, 어차피 이거만 뒤에, 뒤디디디디디디디디 컨트롤해, 컨트롤해, 컨트롤, 시프트롤, 컨트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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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개핀데 어, 마모님, 개핀 아, 되겠다, 되겠다, 되겠다 개피아닌데여? 아, 민척, 초반 없어 이러면 죽어야지 야, 난 마지막까지 죽는 거 아 뭐야 아 야 이거 진짜 세다 이걸 졌단 말이야? 아 꽤 있다 와 다 잊어 아 아 아 나 미친거지? 하 개잘했는데 왜 진거지? 아 형 그 형이 몰트에서 진거에요 아 몰트 아니 무게 왜 저냐면은 조마분 님이 있어서 진거야 아닌데 마문이 형이 마난 아니고 이미지로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아 아 아 나야 1500점이다 와 레이지 핀 와 희한한 것 같다 그러면 또또또또 아 또또또 이걸 지내 아 왜 이렇게 재밌지? 이런 게임을 처음 접해봐서 그런가? 아 이거 좀 상어라는 그런 컨텐츠가 재밌는 것 같애 스티브를 부셔야 된다고? 근데 무결이 형은 무결이 형은 무결이 형은 아 저희가 너무 간맞아 그래요 그냥 무결이 형 잡으려면 길에 써야돼 길에 스티브를 부실 수 있어요? 어 부실면은 얘가 작동을 중지하는 것 같애 나 이제 알아 ㅋㅋㅋㅋ 계속할 때 아까 계속 부셨는데 아 그래서 끝난 거구나 어 그거 스티브를 부셔야 돼요 스티브를 응원해 스티브를 응원해 사말렸었거든 아아 님들 인간이 이겼네요 아 아 바나나 바나나 아 인간이겼네요 축하합니다 아 장어님들 빨리빨리 대주세요 장어야? 응 바나나님 오늘 나 바나나님만 쏠거야 나 아 저 너무 아프 타이거 몰라 타이거 몰라 타이거? 장어님들 빨리빨리 대주세요 몸 아 타이거 없었나? 타이거 있어 이거 타이거 상어 기본이 타이거야 아 타이거 상어 아 타이거 상어 이제 바나나님은 이제 껍질이야 내비하십시오 바나나님 거의 그냥 샥샥시피 아 너 그냥 그레이트와트에서 그레이트와트 고를 수 없네 이거 고를 수 있어 고를 수 있는데? 아 상어 말고 그 위에 패시브같은게 아 그거는 이제 배워야되어 스킵포인트 지금 안녕하세요 저는 투 안사고 공사왔습니다 뭘 사왔다고? 공사왔 다 버렸구요 야 야 나 이거 사왔어 뭐야? 뭐하는거야 나 풀력을 왜 이게 뭐야 아직 놀러왔습니까 지금 다 막히게 들고 오셨어 아 나 우클릭하면 빨리 갈수있고 시프트 누르면 기본 달리기야 알지? 그거 진짜 나 따라와 마이크 어 뭐야 바로 소리가 바로 소리가 아 뭐야 이게 어 보이지 플레어를 많이 깔아놔야 상어 윤곽이 모여 우리한테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가만히 있어봐 나 다와 다와 이거 비어진 상어가 나 죽겠는데 죽었죠? 아니 근데 구멍이 왜 죽겠어 나 죽은거야? 나는 한 명 잡고 죽었지 벌써 시작하자마자 아 진짜? 나 구멍이 죽었어 깜짝 놀랐어 시작이 깔끔해요 와 저거구나 저기 실드구나 저 반짝이는거 깔끔했어 아주 깔끔한데 지금? 아직 안 뜯어 접근했지 오늘 주먹으로 패야겠다 완벽하다 지금 오늘 뭐 부신다 어 저 왼쪽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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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 나나나나 아 어 쟤 잘 끝났네 너? 어 쟤 깔끔했구 으응 아 쟤같은거 좋네 나우나 뭐지? 뭐야 나 산거야? 어떻게 해 왜 어 나 왜 죽었지 나 잡았는데? 나 잡았지 어휴 물고 흔들어 자국 나 왜 산거야 야 나 얼마나 열심히 흔들었는데 마법주가 터질거같이 흔들었어 가까이 있으면 제가 말하면 좀 이상해 아 진짜 야 이거 쐈쐈쐈쐈쐈 나이스 한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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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금념 80 altre 아 aver월이 어디서 뭐해요 아 아 무겁을 허사 여기저 있어 개무서워. 아니야 스티브 아! I don't. you're angry 어 뭐야 길에 뭐. 여기저거. 이건 길에 뭐. 아무것도 없어. 길에 저거. 야 뭐야. oh, 길에 저거 오세요. 스티브 좀 지켜주세요. 아, 뭐 갈수가 없는데? 나의 핵거립적인 문제는 길을 모르겠어. 맞자 와. 나 보이면. 어딨어? 어, 따로 왔는데? 그 위.. 아 위로가야 해? 여기로 들어가면 돼 아우야야, 뛰,뒤뒤뒤뒤뒤뒤뒤따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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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잡힌다 아! 조마군님한테 죽었어 치욕스렸다 아우, 지랬고요 안하나님 저 한명, 한번도 안 죽었거든요 어 그러세요? 지금 완전 해수어거든요 해수어낸다 어인족 사람이거든요 어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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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. 으으으으! 개먹은 힘 죽었네?? 어이 어이 뭐야 누구야 이거 누구야! 여보 왜 이렇게 빡세 좋았어 돈 많이 벌어 딜이 하나 더 사고 돈 많이 벌어 어어 뭐야 아아... 스티즈??? 다이 난명 잡았다 진아 이번에 많이 하겠다 어 나 틸 어디야 스티븐 지켜야 돼 이거는 무조건 그렇쵸 야 저쪽에 저 빠저귀는 거 있지 거기로 가 자 그러면 퐁아인 그냥 자야하는게 숨어 다니면 개노답인데 뭐야 아 이거 미쳐따 이게 우아 진짜 왜 이래 하지? 왜이렇게 썰리지? 아니야 됐어? 아이슸 아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핳 이게 뭐야 하하하하하핳 어 어 흐흐흐흐흐흐흐 아아아 나는 심지게 돌아갔구나 아아아아아아 하프 도 못췄어 바로 간다 어디 어디 바로가 나 페인 이그노원과 저거 배웠다 6포인트짜리 잘 안죽겠지 이제? 아 포탄 설치할 때가 지레즈! 지레즈! 아 이게 안보이네 나 근데 산호추인줄 알았어 아 산호추인줄 알았어요? 에 이게 표시가 안되니까 야아 뒤졌다 자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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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물어놔 다음판부터 안죽으니까 아이고 안돼 살게 해주세요 어디갔냐 살살 해주세요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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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살아 어디갔어? 어디갔어 진짜 어디갔어? 칼로 쑤 진짜 헤디 이씨 좋아요 아 이거 지레 꿀잼이네 지레가 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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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% 나 피채워야돼 잠깐만 어 심장막도 없어 엄청 뛰어 지금 뭐야 아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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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못잡았어? 뭐야 지레 안터졌어? 터두기 전에 들어갔지 아 아깝다 씨 아니 왜케 안먹었어 안 먹었어 역시 구멍님이 자네 야 스티브 내려간다 수직 이하 야 갑시다 야 나나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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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아우 어 무서워 아우 어 나 내려갈래 미치겠네 지레를 어 나 좀 무서워 나 진짜 나 하하하하 지레 나이스 진짜 너 무서워 어 어 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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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 하나에 그 하나에 사또밥이라니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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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지레가 안터져 지레가 지레가 어 뭐야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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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렇지 어 아 마무리만 계속 은근히 내가 많이 잡네 아 저거 업그레이드 얹어 하셔가지구 저거 맞으니까 그냥 가네 그렇지 그렇지 아 아 아 잡았어 아 아 아깝다 하하하하 아 아깝다 아 야 놀래가지구 아무데나 지레를 꺼 어 아이고 나이스 더블킬 너무 잔인해 하하하하 하핰 힐 좀만 더위봐 어 다했다 우리 다 왔다 시킬만 먼저 해보자 야 아 그냥 개돌 막해 그냥 응 지레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무도 안 도와줘 저이씨 나도 연 어 죽어 나이스 죽어 나이스 아아 하하하하 상호관련된걸 다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딴딴하다 야 상호야 뭐야 지레즈 어 어 상호 빈사상태되는데 잠깐 또 올거야 상호 이빨 봐 어 오우 나 죽는다아 어 어 상호 이빨 봐 어 어 구아 어디갔어 흫 나 지금 물개 먹고 있어 다 채웠다 비 저 지레 남은 사람 없나요? 지레 가자 가자 됐다 됐다 나 베리어 하나 박아놨어 그래 고마워 나 길 잃었어 개우놈이 이거 불아오는거 같애 느낌이 사람들이 안보이네 잘 밖에서 너 길 잃은거 같다고? 나 니 쫓아놨어 어 쫓아봐 쫓아봐 오케이 스티브 다 했어 다 했어 야 이거 백커 야 내가 뚫고 갈게 야 미친 백커야 그렇지 그렇지 왔습니다 오오 왔어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기레를 딱 피할 수 있어 왔고요 올라가는데 얘 쩍쩍쩍 도와주세요 헤딩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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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대져 기레마아 주로만초 야 개그말로요 야 마문아 예 마문아 너 인생 흔는게임 야 나루토 말고 이제 이거 해야되겠다 규절하던데 뭐 고마워 들어가자 아니 개같은건데 말하자마자 어디갔어 어디갔지 야 개빨라 개 유기적이야 어 어흑 다다봐봐 다 찾아 나 지는 거 나 지는 거 나 나 의심했어 의심했어 근데 아이들이 안 부러가지구 야야야야 우리 진짜 멸종 되겠다 팀을 찍힘시다 아 좀 살살하지 해주면 안 돼요 안하나님 있어서 지시는 거예요 네 그건 인정해야 저는요 아 이런 제 얘기를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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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 와 진짜 못한다 아 두 마라 있는거! 누구 잡을 수 있는 상호에요? 야 왜다 해 이거 위로 올라가니까 어쩔 수 있지 아 뭐 내 상호는 뭐 조작이야? 어 좀 무섭다 어 우리 좀 뭉쳐다녀요 상호 두 마라 계속 안 남았어 상호 멀쩡되겠다 아이고 아 미친아 어! 구멍아 난 짜자일 수 있게 너거 다 해볼래? 알았어 알았어 야 여기 좋다 여기 좋다 아 이게 안 잡혔네 야 우리 그만 죽여 우리 그만 죽여 5킬째 6킬째 아 구멍아 반드기가 좀 위험한 것 같아 이제 죽으면 안 돼 이게 오픈돼있는 데가 물려서 그니까 피하는거 받자 야 말아요 빨리 가 아아 저저저저저 아아 한마디 남았어 상호 한마디 남았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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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다 이거 붙어있어 붙어있어 우리 2대3이네 상호 이제 이거 죽으면 못 태어나 상호 2대3이야 지금 둘다 차로 지나갈 소리 들렸는데 야 아무데나 한마디 남아 어어어 이거 어디야 한대 잡아야돼서 구멍아 죽지마 제발 빨리 가 빨리 가 정신차려 정신차려 구멍아 아아 이걸로 진해 이걸로 진해 야 안돼 개구멍 개구멍 조작이다 개구멍 이거 진해 마지막에 너무 어픈데있어 어 어깨에 어깨에 아하 나 잡았다 고마워 내가 불량 뽑아줬어 어 고마워 유튜브에 올려 개구멍 캘리라고 올려 뭐야 바로 시작한거에요? 어 어 비말려 야 위급해지니까 더 음악 열심히 하게 된다 하하하 조작 원체 잡고 그대로 수면 위로 올라왔네 아 조작 잘해 아 기본에 하지 좋아요 저랑 보고형님이 상호 아 기대 때문에 터질 뻔했다 머리 어 저기 조합이 세다 저기 그러면은 터프샥 마스터 어드벤지트 플레이어 구멍님 천양님 파이팅 하죠 음 파이팅해요 어 저는 버려요? 네? 아저씨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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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다 어디에서 화장실 갔어? 레이드들 좀 네 아 레드레디레디 천양이가 안하고있어서 천양이가 아유 저 공 또 들고 시작하네요 하하하하 아 공이야 천양이네 천양이 진짜 무슨 엉덩이에 공이 두개나있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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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근데 야 총을 안 들어서 그냥 길에만 들고 당기는데 아니 진짜 무슨 하하하하 아니 나름 전략가야 지략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수도 있구요 저게 하하하하 아이템이나 주우러 다녀야겠다 아 이게 초반에 많이 죽여야되는거같애 상호일때 플레이어도 하나씩 깔아주는것도 괜찮네 여기가 완벽하게 밝혀져요 하나 둘 셋 어 나 무서워 무서워 어 어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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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건형 개피해 보건형 개피 하아아 진짜 이게 초반에 영웅이 약해 인간이 살았어 살았어 잡았다 야 누가 지뢰를 연속 두개를 던지했어 똑같은데다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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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 우클릭 해가지고 빨리 지나가면 피해지는거 같아요 하하하하 що 네 클릭했는데 터져네 아니 야 제구먹는 우리팀인데 그런걸 알려줘 오 알으면 재밌으니까 너 재밌는 게임 되니까 맞아맞아 저쪽은 앓고 여기다 여기 아아 어 뭐야 아 뭐야 아 진짜 저쪽인데 아니 죽어라 나한테도 맞아 야 이거 개좋아 야 이거 개좋아 야 이 상어 개좋아 개좋아 한 마리 남았거든요 상어 지금 죽였어요 제가 그래요 네 이 상어 개좋아 아니 너 쓰레기총을 사와가지고 씨 아 이거 더하다가 아 이거 뭐야 내 다리 아아 저에요 어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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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떨어졌다 어 그렇지 뭐야 야 이번엔 상어 못하네 아 상어 머리 날랑한거 봐 어디 네 어 상어 머리다 어 상어 머리 안쪽만 나왔어 아 여기가 지금 트위네딜 안좋은데 좀 상어가 재미보기 좋은 아 맞아 아까도 이렇게 트위맵이여서 진짜 마지막이 힘들었어 야 어디 자üm권총 가고 이거 가야돼 이거야? 계속 시프트를 해요 느낌이 이상하다 싶으면은 침닭 소리 빨라지 거나 하면은 큰거 한방 큰 다 아 그거 아까 해봤는데 별로 opin거 같아 그 전에 너무 힘들어 나 쫓아온다 아이! 이거 무결이지? 니 봐! 야! 어이여! 근데 너 자꾸 나만 죽일래? 아야! 아 캬! 아아... 아깝다 씨 아 저거 진짜 상호 개빨러 개빠르지? 마문아 아이 오지마요 웃어보니까 마문아! 개빠내어 개복지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근데 보거형 개피야 지금 으으으... 개빠내상호 진짜 보거형 근데 개피여도 그거 또 먹으면 차니까 누가 또 차와! 보거형님은!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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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 역시 무결이는 뭐 또 차와 아 여기 완전 무섭다 워리어지 그냥 뭐지 이거 아 바닥에 있는 거를 주워가지고 얘를 좀 빨리 세워줄 수 있네 이제 보니까 그 아이템 주워가지고 하면은 쥐 누르면은 빨리 세워줄 수 있네 어어어 왔어 상호 왔어 어! 쥐지 알았다 이거는 러브젠 잡고 쥐어 아잇! 비웅신 어머나 나 진짜 거의 비웅신이였다 쥐집을? 아 돈 사 나 저거 탔다 상호 왔어 아 너무 무서워 아 DPV가 이거구나 잡고 이라도 되니까 쥐어 쥐어 아니 이거 왜 자꾸 와 이거 뭐 누가 알이 인제 뭐지 지레의 우리도 죽네 이제 보니까 맞아요 질에 저희가 죽을 수 있어요 다군 헉 여기에요 저도 나쁘지 않아요 다 잡았다 나쁘지 않나? 제3마리 밖에 안 남았습니다 헉 자막 에이는 나 막 Russ장 제이어스 드디어 이제 좀 딴 아이템 나오는데 안됐나? 지금 아 이상한거 너무 좋아 진짜 개의자 ATS 라이플사 지레즈 지레즈 아니 왜 듣고냐고 야 나 땀발충이다 뒤졌다 아 나 이깨받다가 화딱질하겠어 그냥 지레즈 아니 무슨 지레 깔면 무조건 보험이야 무조건 자폭이라도 돼 죽을거 왔다 어디갔냐 봤는데 나 분명히 아 이거 좀 에헤이 지레 지레에 쟤네 하나씩 없어진다 지레에 쟤네 하나씩 없어져 좋아 아 진짜 살려줘 아 지레에 지레에 미친 엄마나 깔아놓은거야 아 아니 그니까 이게 지레가 우리 다 죽일정도 깔았어 인간도 죽일정도 아 이거 이름은 지레게임으로 바꿔야될거같애 지레찾기로 아니 지레즈 지레찾기로 바꾸자 이거 지레찾기 고급으로 바꾸자 이 게임 으흐흫 몸보멩 아 승진해 다음반 나는 지레 사야겠다 아니 아니 우리 이제 지레 다 없어졌다 좋됐다 아 이 자리 안 좋네 나발총 갑이네 근데 어 어 도와주세요 아 아 미쳤다 아 난 죽을때 나도 모르겠지 현실감 쩌네 뭔가 목숨 아깝네 진짜 게임인데 저희 두번 남았어요 아 뭐야 마지막으로 해줘 안녕 빠이 짜이치엔 짜이치엌 그렇지 지레 또는 두번 죽었어 아니 지레 너무 많이 까는거 안좋은거같애 니들아 지레 또 많이 까는거 안남았네 야 이 맵자체가 우리 좀 잘 나온거같애 아 망했다 그렇지 지레 혜세겅 찰랑아 지레가 안된다 아 지레가 아닌거 같애 어 아 아니 지레를 맞으면은 소리도 다 짱 노력 아 뭐야 우리 유리한거 아니었어 우리 지뢰때문에 그냥 다두고 우리 지뢰때문에 그냥 다두고 우리 유리하잖아 저는 상어한테 준거 보다 지뢰를 주는게 많았어요 나 사면 짓던데 아니 우리 이정도였어 우리 유리한 줄 알았어 입구에다가 다 깔아야되는데 아니 상어가 얼마만 자리다가 길목에다가야 되는데 우리 같이 우리가 너무 많으니까 길목이 이미 돼있어 그러니까 다 전부 다 스티브 옆에다 깔아 이제 그래가지고 다 죽는거야 지뢰를 문에다만 깔아야돼 그리고 소나 소나 아니고 그 뭐야 플레어라고 있어 그거 깔아야면은 집에 두른 애들 몸이 보이니까 그게 좋아 플레어가 좀 좋은거 플레어랑 실드도 좋아 실드있으면 안보여 플레어가 있어야돼 플레어 와드같은거 상어 좀 합시다 아 진짜 상어하고싶어가지고 빨리 끝낸거네 그건 아니여 그거는 그건 아니여 그건 아니여 그건 아니라고 또사람이 또사람이야 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누가 상어예요 아무나 식사하자 우리 둘이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여기 조합이 조개니까 조개비페 간걸로 완벽하게 조개구이 가겠습니다 조개구이로 가자 우리 여캐해봐야지 조개라인 가자 고기 너무 자주 많이 봐두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빛입니다 어 불있다 아니 근데 tamanho 아 이거 뭔가 저거 보니까 생식 suficiente 아 근데 이런데 이런데 지내리면 개극협 있네 뭐야 왜 안보이지 아무것도? 나 따라와 나 그냥 이거 여기서 스티브 근처에 Q 해주면은 돼요 이렇게 근처에다 Q 해주면은 스티브 숨어서 하는데? 뭐